안녕하세요 저는 젠지에서 원디를 맡고 있는 룰러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되게 좀 힘들게 갔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2대0으로 이기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세트는 저희가 되게 유리했었는데 좀 살짝 기회도 놓치고 그리고 잘리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앞라인이 좀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시야를 뚫기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가 좀 잘 노렸던 부분도 있어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미가 들어갔을 때 탈론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앞라인이 없다 보니까 살짝은 애매했던 것 같아요 픽이 저희 팀 자체가 되게 뒤심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상대보다 집중력도 좀 더 높고 그래서 그게 좀 원인이지 않나 싶어요 다 기본적으로 좀 라인전이 되게 잘하는 편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운영이 밀린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되게 날카롭게 잘하는 부분도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 같이 해봤는데 좀 확실히 예전에 잘 했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애매하다 생각하는 라인전 구도도 되게 좀 잘 해주는 것 같고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니시를 좀 되게 잘 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운영도 되게 잘 하고 전용 타이밍이나 라인전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야 될 때 아니면 앞라인을 잡아줘야 될 때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거에는 살짝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장난이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좀 되게 달라요 BDD 선수랑 초비 선수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워낙 유명하잖아요 잘하기로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잘하네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말리더라도 좀 되게 어느 순간 보면은 다시 원상 복구되어 있는 오히려 더 잘 끈 그런 게 돼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약간 생각보다 말이 많았어요 더 그리고 약간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잘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뭐 아까 말할 수 드린 것처럼 라인전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한타를 못 하는 것도 아니라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이 그냥 일상에서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게임적으로 좀 말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일단 19년도 때는 저희 팀이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LP에 갔다 온 후로 농심에서 보여준 것처럼 좀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니시나 뭐 운영 같은 부분 되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왕호가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지금도 가끔씩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서로 감독님이 좀 되게 좀 저희가 피드백 시간에 좀 막힐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걸 좀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좀 뚫어주는 역할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팀 분위기도 되게 좋게 해주시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젠지에 있어서 룰러는 약간 이제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료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기엔 제가 실력적으로나 인기적으로나 되게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냥 어쨌든 되게 오래 했잖아요 진지에서 그래서 되게 약간 사명감도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좀 진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 싶어요 이 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늘 코로나 전에는 이제 팬분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처음에는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이제 한 1, 2년 정도 팬분들이 이제 없었고 관객석에 이제 항상 무관중이나 온라인 경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뵙다 보니까 아 너무 진짜 그냥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? 그래서 그냥 늘 끝나고 이제 팬분들한테 항상 인사하고 나가는데 되게 기쁜 것 같아요 팬분들이 계신다는 게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좀 늘 말하는 말이지만 제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되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